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꼴집 3차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키크 업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발사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고요. 빅코버 다운타운에도 그리고 롤스맨 웨스트맨에도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아주 알려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오프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룩. 스키크 업!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작년 종합 비닐뮤주얼 순위 2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2위! 가슴이 벅찬네요. 무클한 가슴 잊지 않고 닉도만큼 수준에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툰 프리미어 소속 전체에 리허터들이 모여서 브렉퍼스트 어워즈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서툰 프리미어 소속 전체에 리허터를 모여서 저희 서툰 프리ани스에서 리허터를 모여서 이 실제 시간을 모여서 내 дол이 에피아트들 전체에 리허터. 우리 원가에서 리허터에서 리허터가 우리의 대회로 모여서 이 다음은 인사는 우리의 공개는 이 스페인 화장실에 스페인 화장실 스페인 화장실 스페인 화장실 스티브 퓨즈 오케이, 저거는 저거예요 탑 프로듀서 패널 중의 한 명으로 초대를 받아서요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허생탄하게 한번 쉐어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티브 퓨즈 제가 스티브에서 알고 있었는데 스티브에서 엄청 놀랐어요 스티브 peak 스티브 climbed 스티브 אחד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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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웅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진짜 업계에서 주는 시상식 오늘 이렇게 리얼타워 분들 앞에서 저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 생각보다 쉬운 남자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의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